자 안녕하세요. 내복을 부탁입니다. 이번시간에 그림판으로 글자의 외곽 테두리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림판을 여시고, 텍스트 버튼을 클릭해서 글자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내복을 부탁해 라고 이렇게 글자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개체가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영역을 지정해서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모드를 바꿔야 되는데 설정에서 지금 현재 칼라 모드에서 흑백 모드로 이렇게 전화를 해요. 흑백만 나타나는 그런 모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영역을 아래쪽 영역을 지정해서 위로 아래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3 픽셀. 하나 둘 셋. 다시 영역을 풀고, 꼭 영역을 해제하고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영역을 지정하고, 다시 우측으로 3 픽셀. 하나 둘 셋. 자 이 지금 현재 아래쪽에 작업이 된 영역은 글자의 외곽 테두리가 될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부분은 글자의 색이 될 부분인데요. 이제 색을 다시 넣어야 하니까 흑백 모드에서 다시 칼라 모드로 다시 바꿔주고요. 이 상태에서 검은색 영역을 주황색으로 바꿔 볼까요. 이렇게 해서 주황색으로 하겠다. 물론 뭐 페인트 통으로 이렇게 부어도 되겠죠. 편한 대로 하고요. 약간 느낌 살리기 위해서 검은색을 조금 남겨놨어요. 자 이것을 다시 영역을 지정해서, 영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어때요? 어때요? 깔끔하게 검은색 외곽 선이 있는 주황색 글씨가 됐죠.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고요.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이제 다양하게 응용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깔이나 디자인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림판에 글자 테두리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종료의 강한 벽лер과 숙성로 만들겠습니다.